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좋은 주식 나쁜 주식, 부의 추월차선에 오르기 위한 진짜 주식공부, 이나무 지음 한국경제신문에서 펴낸 책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소크라테스의 역설에서 파생된 말이다. 월가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내공은 부족하고 열정만 앞서는 애널리스트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베테랑 펀드매니저가 점잖게 웃으면서 건네는 충고이기도 하다. 당신은 새로운 사실을 얘기했지만 아직도 그 기업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 당신은 당신이 중요한 팩트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의 함축적 표현이다. 2020년의 개인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걷어 자신감이 충만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보유 종목의 펀더멘탈과 리스크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아닐지 걱정에 앞선다. 그래서 이 책은 10가지 질문으로 시작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 페이스북의 수익성이 높은 이유, 테슬라의 주가 리스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애플의 5분의 1에 불과한 이유, 서울 아파트와 미국 주식의 장기 수익률 비교 등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 몇 가지를 추린 것이다. 좋은 투자 프레임워크와 습관을 만들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줄 기업을 찾는 데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지난 3년간 내 강의를 들은 연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는 문제이기도 한데 학생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틀렸다. 2020년에 국내외 우량 종목을 꾸준히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30% 이상의 수익률을 낸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최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자 하는 이들이 직접 주식 투자에 나서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펀드매니저보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 다만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근본적으로 위험 자산이다. 삼성전자, 네이버, 애플, 알파벳 같은 우량 종목도 단기적으로 투자 손실이 날 수 있다. 주가는 인간의 심리를 반영해 탐욕과 공포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심지어 기업의 본질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 독보적 브랜드와 안정적 수요를 자랑하는 농신 같은 회사도 지난 1년 사이 주가가 50% 가까이 하락했다. 이 책은 철저히 투자자 입장에서 쓰였다. 장기 보유에 적합한 기업 그리고 피해야 할 기업들을 정리했다. 지난 30년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과 함께 리서치하고 토론하면서 얻은 경험을 최근 시황에 맞게 정리했고 LG생활건강,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기업은행 등 한국기업과 홍콩, 싱가폴, 일본 등 해외에서 15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 테슬라, 애플, P&G, 코스트코, 아마존 등 해외 기업도 골고루 다뤘다.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고객이자 친구였던 국가대표급 외국인 투자자 3명의 한국투자 경험담도 공유했다. 이들 국내외 기업 사례와 외국 투자자의 경험담은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배운 점은 투자는 객관적인 장기 분석에 입각해서 해야 하며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투자에는 애국심이 필요 없다. 주식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좋은 투자 습관을 길러야 한다. 보유 주식은 언제든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이를 가늠하기 위해 리스크를 꼼꼼히 따지는 습관을 기르자. 아파트를 살 때 매매가를 확인하듯 보유 또는 관심 종목의 시가총액을 체크하고 국내외 경쟁자들의 시가총액과 비교하자.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한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해본 것을 활용해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면 주위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보일 것이다. 성공 투자를 위한 첫 단추는 좋은 투자 습관이다. 성공 투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듯 좋은 산업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이를 산업효과라고 한다. 초우량 기업은 예외 없이 고성장 산업에서 탄생한다. 삼성전자, 아마존, 테슬라가 고성장하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전자상 거래, 클라우드, 전기차 산업의 엄청난 발전에 기인한다. 심지어 고성장 산업 중위권 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사양 산업의 1등 기업보다 나을 수 있다. 용의 꼬리가 닭의 머리보다 나은 것이 21세기 산업의 현실이다. 패밀리 기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 외에 미국의 월마트, 허시, 에스티로더, 유럽의 로레알, 로시, 모두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끄떡없는 패밀리 기업이다. 2006년 이후 패밀리 기업의 주가가 다른 상장사에 비해 매년 3.7%포인트 높은 성과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주인의식이 강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고 거대한 R&D 투자를 통해 진입 장벽을 쌓아 독점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유망하다. 2020년 12월 3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2020년에 수십만 개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개설됐다고 한다. 중고생 자녀에게 삼성전자, 카카오, 테슬라, 애플 같은 주식을 사주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주식을 선물하면 건전한 재산 증식 방법을 배우고 자본주의에 꽂힌 상장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는 경제교육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드디어 한국에 주식 중심의 문화가 생기다니 반가운 일이다. 투자자 자신이 삼성전자에 입사하거나 자녀가 구글, 페이스북에 취직하지 않아도 이들 기업의 주주가 되면 수십조원의 이익에 대해 지분율만큼 권리가 생긴다. 소수 주주도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연진과 수천명의 박사를 포함한 인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주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식투자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주식투자는 좋은 기업의 매수에 기다리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1장. 주식투자 전에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 기업이 속한 산업 이해해야 연세대학교에서 산업 분석, 재무 분석, 기업 커버넌스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항상 내는 문제가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맞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학생들은 틀리는 문제가 더 많지만 주식투자자라면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수준이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질문 1.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은 무엇일까? 1. 반도체 2. 스마트폰 3. 자동차 4. 럭셔리 명품 답은 3번 자동차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 산업이 반도체임으로 대부분 1번을 선택한다. 그러나 압도적인 차이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은 자동차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산업 규모는 2조 2,500억 달러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지만 2019년에는 9천만 대의 자동차가 팔렸고 평균 단가는 약 2만 5천 달러였다.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산업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사이즈가 크다. 반도체 산업 규모는 4,120억 달러, 스마트폰 산업도 비슷한 4,090억 달러이다. 루이비통, 구찌 등 럭셔리 명품도 1년 매출이 3,290억 달러에 달하니 무척 큰 산업이다. 주식투자의 출발점은 투자할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다. 2020년에 타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관계사 사장들에게 항상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자신이 맡은 사업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이해였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다. 관심 있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시장 규모, 성장성 및 성장 드라이브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기업 및 주가의 미래는 기업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속해 있는 업종이 얼마나 고성장을 하느냐에 훨씬 더 많이 좌우된다. 아마존이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제프 베이조스라는 걸출한 시호가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25년간 직접 경영한 이유도 있지만 아마존의 주요 사업인 전자상 거래와 클라우드 산업에 폭발적인 성장 덕택이 있었다. 테슬라의 주가가 2020년에 8배 오르고 시가총액이 700조 원을 상해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시장이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보기에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 것이다. BMW, 벤츠, 벤틀리, 포르쉐, 페라리, 롤스로이스 같은 명품 자동차의 연간 매출도 5천억 달러가 넘는다. 구글이 웨이모를 통해 자율주행에 먼저 뛰어들었고 미국에서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가 모두 참여했다. 중국에서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뜨겁게 경쟁하고 있다. LG화학, 삼성, SDI 같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증시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자동차 산업의 절대 규모 때문이다. 현재는 전기차 생산비용의 30에서 40%를 배터리가 차지한다. 10년 후 전기차 보급이 대폭 확산되면 전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는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시가총액은 아파트 매매가와 같다. 질문 2. 다음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장사는 어디일까? 답은 1번 룰루레몬이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탄생한 룰루레몬이 시가총액 51조원으로 1등이다. KB금융은 17조원, 아모레퍼시픽이 15조원, SK텔레콤은 17조원이다. 어떻게 요가복에서 출발한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국내 1위의 금융기업, 한국 1위의 이동통신사업자보다 시가총액이 많을 수 있을까? 참고로 스포츠웨어 분야 세계 1위인 나이키는 242조원, 2위인 아디다스는 75조원이다. 시가총액은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다. 이는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반영하며 미래가 가장 중요한 편수다. 금년, 내년의 경영성과가 중요하지만 영속기업으로 보면 5에서 10년 후 또는 그 이후의 장기성장성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마존 주식이 2021년 추적, 주익의 67배 PER에 거래된다. 이같이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데는 향후 5에서 10년간 계속 초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과 지금은 단정할 수 없지만 향후 인공지능, 헬스케어, 금융, 자율주행 등으로 산업을 확장해 성장을 유지하리라는 시장의 믿음이 깔려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매매가를 열심히 따지면서 주식시장에서 같은 개념인 시가총액을 모르고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구매자는 관심 있는 물건의 매매가 외에 평당 가격, 주변 시세, 학군, 전월세 값도 따진다. 주식 투자자도 최소한 관심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과 이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시가총액 움직임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월가 애너리스트들은 룰루레몬이 2021년에 1조 원이 조금 넘는 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룰루레몬이 40배가 넘는 PER에 거래되는 이유는 프리미엄 스포츠웨어의 선두주자로서 높은 브랜드 가치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룰루레몬 주가는 연평균 26% 상승했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고 매년 이익이 급성장 중이다.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면서 의류 패션업에서 캐주얼화는 대세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이를 더 가속화했다. 럭셔리 의류와 스포츠웨어가 의류시장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2010년 8월 코로나19로 10년치의 변화가 한꺼번에 불어닥쳤다. 정장의 시대는 끝났다. 스포츠웨어를 평상복으로 입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우리 회사의 미래 라이벌이다. 라고 말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룰루레몬의 비즈니스 모델은 뛰어나다. 단순히 기능성 요가본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에서의 요가 수업 외에 온라인 요가 수업도 진행해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확장 중이다.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효자 같은 기업을 찾아라. 질문 3. 다음 중 지난 10년간 주식 총수익률이 연 20%에 달했던 기업은 어디일까? 1. 삼성전자 2. NC소프트 3. LG화학 4. 코스트코 답은 4번 코스트코다. 창고형 할인 매장 체인 코스트코의 주식 총수익률이 지난 10년간 연 20%였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6%, NC소프트는 18%, LG화학은 8%였다. 주식 투자 시 손익을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주식 총수익률로 얼가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주주 입장에서 거둔 총투자 수익을 알기 용이하게 다른 회사와 비교하기 쉽게 퍼센티지로 표현한 것이다. 복리의 힘은 막강하다. 특히 비즈니스가 안정적인 회사에 장기 투자하면 배당금을 포함한 총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방어적이지만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을 보이는 우량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코스트코인데 2010년 이후 주당 순이익이 매년 12% 증가했다. 코스트코는 대표적인 구독경제 모델로 전 세계 약 1억 명의 회원이 4만 원 정도의 연회비를 내므로 4조 원의 매출액이 경상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이익과 직결된다. 연회원의 90% 가까이가 갱신을 한다. 워런 버핏이 강조하는 투자 원칙은 이해하기 쉬운 제품이나 서비스 혜자가 있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우수하고 도덕성을 갖춘 경영진을 모두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강화되면서 5에서 10년 전 PER 기준으로 20에서 25배에 거래되던 코스트코 주식은 두 단계 레벨업이 되어 이제는 37배에 달한다. 물론 초저금리 덕에 PER이 과도하게 오른 감은 있다. 이와 유사한 종목이 국내에서는 LG 생활 건강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내 곁에서 항상 나를 돌봐주는 효자 같은 주식이다. 후, 숨 같은 프리미어 화장품과 엘라스틴, 폐료 같은 생활용품, 코카콜라 같은 음료가 주력인 LG 생활 건강은 2004년 말 차석용 시호 겸 부회장 부임 당시 2만 7천 원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162만 원이다. 시가 총액은 29조 원이다. 꾸준한 이익 성장세에 힘입어 주가는 지난 10년간 연 15% 올랐다. 2020년 1%의 배당 수익률도 예상된다. 재미없어 보이는 종목이지만 6년 전 LG 생활 건강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배당을 포함해 투자 원본이 2배가 됐다. 페이스북 영업이익률이 높은 결정적 이유 질문 4. 페이스북은 한때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했다. 최근 정불 규제가 강화되어 각종 비용이 증가했지만 지금도 마진은 30%를 훌쩍 넘는다.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으면 증시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평가하는데 페이스북의 마진이 유달리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3번 원재료 비용이 거의 없다이다. 페이스북의 영업이익률이 우수한 가장 큰 이유는 원재료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빅테크 5개사 중에서도 유달리 영업이익률이 높다. 2017년 영업이익률은 50%에 달했는데 이후 설비 투자와 R&D 비용이 급증한 데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용자 데이터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 내의 반독점 주의를 견지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 영업이익률이 45%로 둔화되더니 2019년과 2020년에는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2019년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25% 아마존은 5% 마이크로소프트는 34% 알파벳은 21%였다. 테슬라는 영업 적자였다. 영업이익이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기업본업과 관련된 핵심 지표다. 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익성 지표가 영업이익률이다. 페이스북은 세계화, 기술발전, 네트워크 효과를 100분 활용해 고수익을 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즈니스 모델이 우월하다. 가령 우리는 매일 페이스북 플랫폼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올리고 친구들의 소식을 확인한다. 페이스북은 우리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소중한 우리의 개인정보를 무료로 제공받고 이를 도대로 거대한 플랫폼을 운영한다. 매일 18억 명의 페이스북 가입자가 플랫폼에 들어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위치, 방문 장소, 구매한 물건, 친구 네트워크, 금융거래내역, 병원기록 등 각종 데이터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원재료가 되는 셈이다. 페이스북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광고사, 리테일러들로부터 매출을 창출한다. 페이스북의 2020년 반기 실적을 보면 원재료비가 포함된 매출 원가가 R&D 비용보다 적다. 매출 원가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이 모두 포함되는데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탁월한 CEO는 메리트이자 리스크 질문 5 테슬라의 주가는 경의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시스템 운영 노하우, 배터리 기술을 뒤늦게 인정하고 매수 추천과 동시에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도 많지만 하락 가능성도 있다. 테슬라 주식을 장기 보유한 읍자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 1. 애플, 구글 웨이모 등 빅테크 전기차 시장 진입 가능성 2. 일론 머스크 3. 자금 부족 4. VW, 현대차, GM 등 내연기관 업체의 전기차 생산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답은 2번 일론 머스크다. 테슬라 주주는 키맨 리스크를 주의해야 할 것이다. 키맨이란 조직에서 핵심이 되는 임무를 가리킨다. 키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그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상업자나 최대 주주가 CEO 역할을 하면서 기업 전략 수립 등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모두 키맨 리스크가 큰데 특히 테슬라가 심하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 경영자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테슬라가 일정 궤도에 진입하면 머스크가 지분을 매각하고 본인이 대주주인 민간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다. 머스크는 예전부터 화성으로 이주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물리학도였던 그는 로켓 도면을 직접 그리기도 했다. 스페이스X는 2020년 머스크가 사제 1억 달러를 출자해 만든 회사로 그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가 이미 460억 달러에 달하고 전 세계 우주 관련 스타트업 중 가장 유망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잭은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 90% 이상이 우주, 화성, 스페이스X 관련 내용이다. 2004년 테슬라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기 전 머스크는 두 차례나 창업에 성공해 매각한 적이 있다. 1999년 인터넷 기업 집2를 컴팩 컴퓨터에 매각해 20대에 2,200만 달러 하나로 242억 원이라는 큰 현금을 지었고 그 후 새롭게 창업한 인터넷 은행 엑스컴이 페이팔과 합병했다. 페이팔은 2002년 이베이 매각돼 머스크는 지분 매각으로 세후 1억 8천만 달러 하나로 2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확보했다. 이 돈으로 테슬라에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한 것이다. 이미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가치가 150조 원이 넘는 지금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동학개미와 외국인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리스크에 대한 태도일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의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지펀드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다.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1년, 3년 후에 목표 주가를 정하고 5대 리스크를 따지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나 갈까? 질문 6. 반도체, 자동차, 항공, 석유화, 철강, 조선 등은 경기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크게 좌우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다. 이런 주식은 언제 매수해야 수익이 극대화될까? 1. PER이 낮을 때 2. PER이 높을 때 3. 단기 매매는 어렵지만 장기 보유하면 연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4. 수익을 내기 어렵다. 답은 2번 PER이 높을 때이다. PER이 높을 때는 매수하고 PER이 가장 낮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4. 경기 민감주는 일반적인 투자 흐름과 거꾸로 갈 때 많은 수익을 거두기 때문이다. 5. 투자 적기는 전망이 매우 어두워져 이익이 거의 없거나 때로는 적자가 나는 시점이다. 5. 경기 민감주가 위험하지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이유는 철저히 소외될 때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한 사이클의 평균을 놓고 보면 이런 기업은 ROE가 높지 않다. 6.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경기 민감주의 잘못 투자에 손해를 보기 십상인데 이는 기업 및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7. 삼성전자도 반도체 및 IT 경기 민감주다. 업종의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지난 10년간 이익률의 저점과 고점 모두 높아진 것이 삼성전자의 특징이다. 2019년에 바닥을 치고 이제 새 사이클이 시작됐다. 2020년 말에 주가가 8만 원을 돌파한 이유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기 이익 사이클과 동행하고 있다. 이익의 변곡점 부분에서는 주가가 이익을 선행했다. 주가는 붙임이 있겠지만 앞으로 12에서 18개월간 이번 이익 사이클의 피크를 찾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모든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의 이익이 2022년까지 개선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과거의 사이클을 적용해보면 아마 2022년이나 2023년이 이익의 정점이 될 것 같다. 애널리스트들은 사이클이 개선될 때 서로 눈치를 보며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성향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2018년에 최고마진 24%가 재현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70조 원의 영업이익을 2022년에 달성한다. 2020년 영업이익의 2배나 되는 수준이다. 과거 사이클의 주가 정점인 5만 7천 원은 그 이듬해인 2018년 피크 주당 순이익 대비 9배 PBR 수준이었다. 최근 저금리 상화, 이익 변동성 둔화 및 거버넌스 일부 개선을 감안하여 과거보다 높은 12에서 15배 PBR 피크 주가 평가를 적용해 2022년 주당 순이익에 곱하면 예상 주가는 9만 3천 6백 원에서 11만 7천 원이다. 애플 시가총액이 삼성의 5배나 되는 까닭은? 질문 7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애플보다 좋아 보이는데 시가총액이 5분의 1인 수준인 이유로 합당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1. 애플의 거버넌스가 삼성전자보다 우월하다 2. 애플은 지난 2년간 순이익 규모를 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했다 3. 시장은 삼성전자처럼 많은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제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보다 애플 같은 디자인,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산 경량화 모델을 좋아한다 4. 중국의 추격으로 2, 3년 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우려된다 답은 4번이다 월가는 여러 면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한다 거버넌스 이슈가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이다 4. 애플 CEO 팀쿡은 주조 환원 차원에서 지난 2년간 연평균 77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했다 5. 2021년 수익 추정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PER은 14배, 애플은 33배이다 이처럼 주가 평가가 크게 차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최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멘텀이 꺾였지만 중앙정부가 재추진할 것이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익국인 중국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그러나 초격자 경쟁력을 가진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이 5년 안에 추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세계 금융시장은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IT 하드웨어 업체로만 생각한다 IT 하드웨어는 장치 산업이다 반면 애플은 10억 명의 충성 고객으로 구성된 막강한 생태계를 가진 플랫폼으로 변신했다고 보고 주가 프리미엄을 보유한다 삼성전자가 한국 대기업 중 가장 성장성이 높고 주가도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월가는 아무리 수익성이 높아도 매년 수십조 원의 공장과 설비에 투자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자본집약적 비즈니스 모델에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 21세기는 자산, 매출 기준으로 덩치 큰 기업이 아니라 사람, 지식, 기술, 데이터를 가진 똑똑한 기업이 지배한다 퍼핏은 애플이 IT 기업이라기보다는 경상적 이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세계 최고의 컨슈머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증시가 자본집약적 기업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는 이익의 변동성 때문이다 산업의 성격상 대규모 투자는 제품 가격 등락을 유발해 이익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100명 가까운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커버하지만 수익 예상은 번번이 빈나간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총 자산이 370조 원 규모지만 그 내용은 매우 상의하다 애플은 총 자산의 58%가 잉여 현금이다 제조에 사용되는 유형 자산은 42조 원으로 총 자산의 11%에 불과하다 반면 삼성전자는 비즈니스 특성상 매년 30조 원 이상을 설비 투자에 사용하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 125조 원으로 총 자산의 33%에 육박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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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